어제저녁, 2023년의 화려한 시상식이 개최되었고, 이는 마법같은 순간들과 흥분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반짝이는 불빛과 화려한 무대 장식으로 꾸며진 웅장한 장소에서 음악과 재능을 축하하는 완벽한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이 밤에 가장 빛나는 별은 단연정동원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재능과 부정할 수 없는 매력으로 그는 밤에 가장 큰 수상자가 되어 5개의 인상적인 상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대상인 대상상은 그가 음악 산업에 끼친 엄청난 영향과 전 세계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 뉴스는 빠르게 전해졌고, 많은 매체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방송인 엠벳뉴스파이터는 정동원의 놀라운 성공을 분석하고 논의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30분짜리 뉴스 세그먼트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전문가들의 통찰과 의견을 담았고, 그들은 정동원의 성취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훌륭한 앵커 김명준의 출연이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음악 산업을 넘어선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며,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문화 현상으로 묘사했습니다. 김명준은 정동원의 창의성과 재능이 한국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론 도중 정동원의 음악 작품의 다양성과 품질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다양한 장르 간의 순조로운 전환 능력과 관객을 사로잡는 탁월한 공연 기술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정동원은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전체 음악 산업에서도 놀라운 힘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성공 소식이 퍼지면서, 팬들은 그의 업적을 축하하고 그의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정동원의 스타덤의 상승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며,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